옛날 옛날 어느 한 작은 왕국에 백설공주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 공주는 멋된 왕비, 새엄마와 함께 성에서 살고 있었죠. 백설공주가 너무 아름다운 탓에 왕비는 매일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질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 왕비도 모르는 백설공주의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로는 부족해. 아, 대놓고 운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공주라서 연약한 이미지여야 백성들이 좋아한다던데. 에휴. 고우라 고우라. 누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쩔지? 응? 그거야? 백설공주입니다. 응? 거우라 고우라. 누가 세상에서 진짜로 쩔지? 응? 어이, 백설공주라니까요. 흥. 공주를 죽여버릴래.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름다워야 하니까. 응? 어이, 어이, 그게 아니라... 다녀야권! 밖에 있느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 밖으로 세워나가선 안 된다. 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거라. 그리고 공주의 심장을 가져와.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했지? 응? 알겠습니다. 공주가 사라지면 내가 제일 아름답다구. 어? 누가 제일 짜냐면서도. 백설공주의 전투력은 진짜 개짜는데. 백설공주의 전투력은 진짜 개짜는데. 가장 아름다운 건 나야, 나아. 백만수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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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공주님. 숲속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데.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음... 아니요? 흠... 그렇다면 숲속에 아주 귀여운 볼일이 많다던데.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냥... 운동 겸 산책으로 가보시겠습니까? 헉! 운동? 숲을 가는 길 운동이 되나요? 네. 좋아요. 얼른 가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사냥꾼님 그래서 사냥이 가능하겠어요 공주님이 이렇게 말 좀 올랐습니다 아 진짜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그만 공주 탈이 아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백설공주님 왕비님의 명령으로 당신을 죽여야겠습니다 두 meg 낭비님 하II 새riment이 날 죽이려고 하다니 더 충격 어? 어? 근데 그럼 난 이제 어떡하지? 다시 성으로 못 돌아가는 건가? 어? 저기 계세요? 어?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야? 아휴, 그럴 리가 없지. 그럼 폐가인가? 어? 그럼 이 집은 이제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보자, 보자.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내 꿈의 하우스라고. 아휴, 안 그래도 성이서는 연약한 척하느라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보고 너무 답답했는데. 여기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럼 근육 좀 한 번 펌핑해볼까? 아휴, 이거지? 아휴, 어휴. 이거야? 근육을 먹는다? 먹어? 어휴, 이거야, 이거? 오우. 야, 오늘도 고생했다고. 저거 집안에 들어가 좀 알아봐 왜 그래 왜 그러는거야 여긴 우리집인데 어째서 우리집에 저런 저정도면 멍스터 아니야 안되겠어 우린 다른곳으로 이사가자 그냥 지금은 조용히 지나가는거야 그래 얘들아 가자 두손 두발 다 들었어 나도 들었어 얘들아 가자 도대체 진안꾼 이 녀석은 왜 돌아오지 않는거야 거울아 건가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쩔지 숲속의 일곱 난쟁이집을 빼서 개인 헬스장을 차린 백설공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거지 그 숲속 난쟁이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거고 지금 백설공주로 인해 일곱 난쟁이는 모든 노석자입니다 사냥꾼이 실패를 했나보군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겠지 독바른 사과를 가지고 가서 공주를 독살시켜버리겠어 그.. 저기 그.. 여왕님 사과보단 공주는 닭가슴사를 좋아하실겁니다 진짜요 누구있어 누구있어 아.. 운동해야되는데 아 누구셔 으아악 깜짝이야 뭐야 뭐야 아니 저는 그냥 이 집에 아름다운 여자분이 산다고 들어가지고 그거 그게 나요 이..이.. 아니 그거 닭가슴사를 아..아..이구구 드실래요? 당황하지 으아악 으아악 으어..ınd믹 ście..으아.. 이쪽에 탐치 섫..소..소.. excellence 맞아? … , 성공 맞아? 야, 너! 백설이 맞니? 새 엄마 뭐야 새 엄마? 진짜 많나 보네 그런데 백설공지가 왜 이렇게 변했지? 어쨌든 이 모습도 나보단 예쁘단 거지 진짜 어이없어 거울도 지금 마탱이가 갔구나 거울도 부숴줘야 되나? 이랴! 이랴! 에? 뭐야? 자르반 칠세 잠시만 기다려줘 흠... 뭐이? 근육질은... 저기... 괜찮소? 괜찮냔 말이오 일어나시오 어? 뭐야? 지진인가? 다가가가다 사이사 상태로 지진인가? 자기인ос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신체는 근육 합성에 방해되는 독성 물질을 체외로 증발시켜 버렸다. 당신은.. 왕자님? 저..저기..괜찮소? 날 살려주셨으니 절 책임지셔야 할거에요. 전 이 나라의 공주.. 맥설공주에요. 뭐..뭇? 당신이 날 지켜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있다가 저희 결혼해요. 근데..그 전에 나 복수해야 돼. 뭇? 별것도 아니길까불로..용 재정신? 민뚱맨님, 별지난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로카TV님, 타워하네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밀써빵님, 박소영님, 마리오유튜버님, 박선영님, 박근정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모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킬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구훈최님, 장아름님, 싱영수님, 우후님, 남대형님, 김소호선, 강남의 해치침배님, 엘라님, 서호동이님, 노재 호경영님, 사부로 동생님, 성우, 이지훈님